엄마가 귀찮아 일어나야겠다 와~~ 으악 진짜 좋아 이건 마음이 하죠 이불 청소를 마쳤어요 근데 웃긴게 꼭 여기 항상 이렇게 접어야 돼 여기 왜 이렇게 접어넣는거야? 왜..왜 여기.. 스테이 아우드 마 비즈니스 비관왕 고마워 나 고쳐 고쳐 고마워 이거 이름 뭐야? 빗자루 빗 자루 저건 쓰레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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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 쓰레받기 대단하다 스터디 이스 엔드레스 어흥 스터디 이스 엔드레스 사나지 고마워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이가 한국어 실력이 엄청 빠르게 늘 수 있을까 이유 도도도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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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네 겨울? 겨울?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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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봐 저거 거기 보 트리 장소니아? 트리 발장생 노란생 초보색 다이상 초기 사과 굴리 오 오 오레오 역삼육 우영 저런거 있어? 잘 먹어 잘 먹어 오빠니까 내가 칠해줄게 내가 할게 날씨가 너무 많아 너가 스라이 아니지? 잠깐만 열심히 하세요 자기가 너무 많아 이제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으러 왔어요 끝! 고마워! 가가가워! 가가가! 자자, 여기가 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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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엘리비도에서 대기 너무 귀여워 내 마음 나갔어 나갔어 차가 왜 이래? 나는 어때? 나는 귀여워? 아... 집에 가자 말이야 쿠팡이 왔어 여보 Welcome to the house 왜 이름이 이 등불 샤워즈라고 해? 왜냐면 대기 와서 봐봐 따로따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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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 부따다 뭐 더 갖고 있어요? 바로 따나나당 어 어 누가 선물이에요 오 잘하네 잘하네 이거 더 좋지 근데 이거 들고 가면 너무 가볍게 뭐 큰 거 보다 지금 이런 것도 좋아 어차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합치면 합치면 거의 큰 거야 그치? 이거 제네 이거는 어 한 거 한 거 어 한 거 얘 한번 대치지마 다시 뭐지? 내 말 이해 못 해니까 뭐랬 이게 아니고 이해했는데 몰라 단어나 몰라 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세요 한국어 한국어 가로채어주세요 이 상황은 안 돼 위몸이 안 나가 아 지금 해보세요 사랑해요 오늘 메뉴 뭡니까 가위 뽀뽀기 가위 떡볶이야? 왜 떡이 없는데 가위 짱 가위 짱 가위 짱 가위 짱 두 네 매 뉴 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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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꺄 눈을 눈에 찍고 싶어서 내가 기다리고 싶어 잠시 기다려주세요 짠 뭐야 이 손 뭐야 이 손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 한국에서 떡국 떡국 똑같은 맛이야? 비슷해 한국 떡국은 떡국 떡국은 이거 안 들어가니까 역시 요리도 잘하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갈 준비해요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무섭어 이거? 빛이 나는 외모 빛이 나는 외모 빛이 나는 외모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이따가 짐의 이따가 tekn으로 틀기 딱 물이 나는 외모 손으로